안녕하십니까? 아재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밴병장 인더스트리에서 RMR, 광학류를 핸드건 위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마운터를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신 밴병장 인더스트리에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또 단점도 얘기를 드릴 거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하고 이야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부분 에어소프트건 특히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글록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글록에 RMR 마운트 글록에 RMR 광학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슬라이드 자체에 이렇게 RMR 컷이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면 이렇게 단차라든지 높이 그리고 생김새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떨어집니다. 하지만 또 이 RMR 컷이 올라간 제품 슬라이드들은 별도로 또 슬라이드를 구매해야 되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VFC 글록 17 젠5 모델인데 지금 RMR 마운트를 아 RMR을 그냥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운트를 통해서 올려야지 가능한데 이게 싫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RMR 컷이 된 슬라이드를 별도로 또 구매를 해가지고 장착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 또 비용적인 측면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RMR 마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선 제품으로 많이 나오는 실총용 제품들도 있긴 한데 그런 제품들은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에 사용을 하려면은 가공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조금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용으로 나온 이런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이 제품의 특징이 다른 건 다 제껴두더라도 닥터사이트와 RMR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거죠. 한번 개봉을 하면서 실제 장착을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들은 좀 치워두고요.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이렇게 제품 RMR 마운트가 되겠죠. RMR 마운트 그리고 프론트 사이트 그리고 필요한 나사들이 있습니다. 이 나사들은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제로샷 마운트라는 이 제품은 마루이, VFC 모두 호환이 됩니다. KJ웍스라든지 W도 당연히 마루이 베이스다 보니까 호환이 되겠죠. 그래서 호환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은 마루이면 마루이용, VFC면 VFC용으로 나누는데 특이한 점은 이 제품은 마루이도 장착이 가능하고 VFC도 장착이 가능해요. 장착이 가능하게 하기에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사들입니다. 썸네일에 한번 띄워 드릴게요. WE, 마루이, KJ웍스용 나사가 따로 있고요. 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나사가 있고 또 VFC용으로 쓸 수 있는 나사가 있으니까 자기 규격에 맞는 나사를 사용해서 장착을 해야 되겠죠. 제품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트의 생김새는 요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RMR 마운트가 가지는 방식인데 조금 특이한 점은 하단의 이 홈입니다. 보통 이런 홈은 마루이 전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VFC와 공용으로 같이 쓰기 위해서 요런 구조를 띄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윗면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구멍들이 있죠. 이 구멍들은 닥터 사이트라든지 RMR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구멍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 요 안쪽에 있는 좁은 쪽에 있는 한 쌍의 구멍이 닥터 사이트일 거고 바깥쪽에 있는 넓은 구멍이 RMR 마운트용 나사일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후면 리어 사이트 뒤에 형광색 물질로 이렇게 점이 찍혀 있고요.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신성을 줬기 위해서 점이 찍혀 있죠. 그리고 요게 특이한 점은 밑에 이렇게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금선이 있는데 요게 좌우로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하 조절은 안되겠지만 좌우로 가늠색 가늠자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프론트 사이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RMR을 장착을 했을 때 단점이 뭐냐니까 RMR이 고장이 났을 때 이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를 조준을 해서 조준점을 찾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어 사이트의 두 점은 보이지만 프론트 사이트에 있는 저 점은 보이지가 않아요. 요렇게 수평을 맞췄을 때 그래서 수동 변착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론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조금 높게 제작이 되어 있죠. 그래서 광학을 통해서 조준점을 조준을 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동으로 조준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요렇게 프론트 사이트가 높게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아마 좋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장착을 하고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이게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차이점은 정말 우리가 사용을 해보면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총이 테스트로 장착을 할 총을 두 자루로 준비를 했어요. VFC 글록에 원래는 장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단 마루이 글록에 한 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제품 마루이 글록 34 모델입니다. 하부는 조금 제가 스티플링도 하고 변경을 했는데 아무튼 요 제품에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슬라이드를 분리를 한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홈에 있는 나사를 풀어야 되겠죠. 여기 보이시죠? 요 안쪽에 있는 이 나사, 요 나사를 풀어서 리어사이트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한 번 분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어사이트를 분리를 하면은 기존에 달려있는 요 리어사이트가 분리가 되고요. 요 자리에 요 마운트를 이렇게 장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할 건데 일단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요 나사 중에서 마루이용 나사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단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루이용 나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착을 할 나사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꼭 마루이용 나사를 정확하게 찾아서 해당하는 나사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일단 두 가지 마운트 고정 육각 무드 나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같이 두시고요. 그리고 요 제품, 마운트를 고정하는 나사, 은색 나사가 있습니다. 요것도 공용으로 쓰게 됩니다. 공용으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두 개. 하나는 끝이 뭉퉁하고 하나는 편편한 플랫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플랫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VFC나 마루이용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프론트 사이트 나사를 고정하는 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W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필요한 나사만 지금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프론트 사이트도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사이트도 분리를 했고요. 먼저 프론트 사이트 나사. 요 나사는 지금 나사 타입이 육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각으로. 그래서 맞는 육각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프론트 사이트 부분에 요 제품을 요렇게 요 형광색 되어 있는 부분이 뒤쪽으로 보이게끔 요렇게 해서 마운트를 꼽고 요렇게 나사를 고정을 해 주시면 돼요. 고정하시기 전에 록타이트를 한번 발라주시면은 조금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되겠죠. 자 요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두번째는 바로 요 후면부 요 나사를 고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장착을 하고요. 장착을 하시기 전에 요 아랫부분에 이 검정색 전기테이프 같은 테이프를 발라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요 윗부분 슬라이드 윗부분 손가락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윗부분에 스크래치를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중앙에 위치하게끔 센터에 자리를 맞추시고요. 요 마운트 장착 은색 나사를 이용을 해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록타이트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록타이트를 사용을 해서 고정을 하시면은 조금 더 튼튼하고 흔들림 없이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고정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고정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중간에 이렇게 뜨는 경우들도 있던데 자기의 맞는 나사로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뜨는 것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고정됩니다. 고정이 다 됐으면은 두번째 요 긴 나사가 있죠. 긴 나사. 긴 나사는 뭐냐니까 요게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주는 나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 뒤쪽에 있는 요 구멍 두 개의 구멍 요 뒤쪽에 있는 이 두 개의 구멍에 요 무드나사를 체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뒤쪽에 있는 무드나사를 고정을 하실 때는 절대 힘을 주지 마시고 천천히 조립을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조립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슬라이드를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런 식으로 총에 조립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작업에 사용했던 순정 나사들은 다시 원래 있는 요 봉투 안에다가 보관을 하도록 할게요. 따로 보관을 하면 또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기존에 뺀 것들은 요렇게 넣고 보관을 따로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아래마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홀리워리어사에서 나오는 요 RMR 제품을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장착을 할 때는 항상 배터리를 밑에 넣어 주시고요. 배터리를 넣고 나서 보통 이게 국내법에 맞게끔 작동이 안 되는 요런 모델들, 홀리워리어 같은 제품들은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면은 배터리 아래쪽에 요렇게 테이프를 좀 바르고 나서 조립을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총을 사용하면은 흔들려서 배터리가 이렇게 조금 들떠가지고 불이 안 켜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것 때문에 요 아래쪽에 이렇게 테이프를 한 장, 저 같은 경우는 한 서너 장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하고 고무실도 고무실도 잘 떨어져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아무튼 요렇게 장착을 하고 요렇게 뒤집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맞추십니다. 맞추시고 동봉된 요 육각 나사를 요 위에다가 올리고 고정을 시키면 되겠죠. 아 그리고 제가 조립을 하면서 앞서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홀리워리어 아래마를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했는데 이 나사 규격이 안 맞습니다. 지금 요 안쪽에 있는 나사 이쪽 두 개, 두 개가 꼽히는 나사가 동봉된 나사가 좀 짧아요. 길이가 짧아서 저 같은 경우는 M3에 1cm, 1cm, 1cm 정도 되나? 한 10mm짜리 나사가 여분으로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짧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제가 여기 백명장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얘기를 물어봤어요. 물어보시니까 아 그런 이슈가 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제품에 출고되는 제품들은 지금 요 홀리워리어 제품에 맞는 RMR 나사도 같이 동봉을 해서 출고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전에 이제 RMR 나사 구애를 했는데 홀리워리어 제품이 안 달렸던 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문의를 드려보시든지 또는 후기를 잃고 RMR 내 홀리워리어가 안 달린다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른다고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향후에 이제 판매되는 제품들은 RMR 나사 규격어 홀리워리어 제품도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고정을 하시는데요. 고정을 하실 때는 록타이트도 살짝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테스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요렇게 록타이트 없이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튼튼하게 고정이 됐죠. 딱 요렇게 딱 맞게 고정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뒤쪽에서 이 사이트를 바라볼 때 이 프론트 사이트가 높기 때문에 앞에서 바라보면은 이 광학 제가 점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지금 이 광학의 점이 보이시죠? 이 점이 보이시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점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점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 안 들어오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용 중에 배터리가 다 됐다든지 단선 불량이 됐을 때 요런 식으로 지금 앞쪽에 있는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를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장착한 위치는 제가 장착한 모델은 마루이 글록 34 모델에 장착을 했습니다. 일단 마루이 제품은 이렇게 큰 단차 없이 깔끔하게 장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VFC도 마찬가지로 장착이 깔끔하게 장착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리어 사이트가 지금 이렇게 눈금자가 되어 있다고 했죠. 요게 어떤 장점이 있냐 하니까 요 위쪽에 있는 무드나사를 풀게 되면은 요렇게 무드나사를 두 개를 살짝 푸시게 되면은 요렇게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탄이 좌탄이 난다든지 우탄이 날 경우에 그 우탄이 나는 경우에 그 정도를 요거를 조정을 해서 내가 이렇게 0점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고거 외에도 사람이 보는 눈에 따라서 어떻게 에임을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고게 맞춰서 이렇게 0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불을 켜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에임을 잡아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제품 바로 밴병장에서 나온 제로샷 제로샷 마운트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061 알루미늄을 채택을 해서 CNC 가공을 했고 피막 형태도 아노다이징을 이용한 피막으로서 피막이 좀 강하다고 해요. 보통 조금만 사용하면은 금방 피막이 많이 벗겨지는데 그런 것들에 좀 많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옆쪽에는 이렇게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죠. 요렇게 잘 보이실리는 모르겠지만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고 아무쪼록 지금 가격대가 한 4만 5천원 정도 4만원대 중반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RMR 마운트 가격대가 보통 3만원에서 4만원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리어사이트가 조금 왔다 갔다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글록에서 보기 쉽게 요렇게 점을 찍어서 좀 형광색 물질로 점을 찍어서 시인성을 좋게 했다는 것 요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마루이 권총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VFC 권총을 사용을 하더라도 모두 호환이 된다는 요런 장점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RMR 마운트의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오래 사용했을 때 흔들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RMR 컷이 된 제품과 비교해서 사이트의 높이가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0점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외형으로 봤을 때 조금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띄게 된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RMR 컷이 된 제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느낌인데 요거처럼 요렇게 RMR 마운트가 올라간 제품들은 조금 사이트가 요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한 3, 4만원 투자를 해서 하는 것보다 만약에 RMR 컷 이거 몇십만원 투자를 해서 RMR 컷 슬라이드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RMR 컷 올라간 게 제품이 좋죠. 하지만 슬라이드를 바꾸게 되면은 20만원, 30만원 나가는 거 훌쩍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저렴하게 RMR 광학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제조, 국내에서 판매하는 RMR 마운트가 몇 개 없죠. 제가 알고 있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고 재질 또한 상당히 깔끔한 재질로 되어 있고 또 하나가 VFC랑 마루이, WE 호환이 되면서 닥터사이트 그리고 RMR 사이트 규격에 맞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